참 사실 우리나라는 디파이가 필요 없다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사실 디파이가 왜 필요하냐고 하면 이유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돈을 안 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오늘 산 토큰이 가장 싼 토큰이 되는, 말도 안 되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하기 어렵다기보다는 지속가능하지 못한 시장은 와르르 무너지게 됐죠. 왜냐하면 거래 수수료만 진짜잖아요. 미국에는 이더리움 조각 투자 플랫폼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게 LSD인 거예요? 그게 이제 LSD예요. 경기가 좋아야지 다시 디파이가 살아난다. 그런데 경기가 다시 좋아지면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에 생긴 LSD라는 하나의 상품들이 매력적으로 될 시기도 오죠. 블록체인에서는 이게 처음 시도되는 거니까 사람들이 흥미를 많이 느껴서 거래를 많이 하는 거지 그런데 지금은 사실 신규 유저들이 들어오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의 돈을 만나 보겠습니다. 퓨처 머니 저는 오진석입니다. 자 오늘은요. 언디파인드 랩스의 조동현 대표, 디파이 농부로 유명한 조선생을 만나 보겠습니다. 바로 만나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아마 올해 초였나요. 네. 아마 그때 뵙고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연합뉴스 경제TV에서 같이 방송을 여러 차례 했었는데 특히 2023년에 시장에 대해서 전망을 해주신 게 있어요. 그 내용이 이제 2023년은 규제해가 될 것이고 많은 게 명확해질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국내 규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리를 잡기 위해서 징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긴 하지만 시장이 조금 침체돼서 좀 힘들긴 하지만 이제 이게 지나고 나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조금 더 성장이 좀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언디파인드 랩스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초반에는 이제 조동연 대표의 개인에 대해서도 한번 물어보면서 시작을 할게요. 일단은 전통 금융권에서의 이력이 상당히 많으시고 증권사라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레거시 금융에서의 이력이 상당히 많은데 이 블록체인이라든지 크리프트 시장으로 딱히 온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이게 제가 기존 금융사에서 한 10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맨날 똑같은 일을 10년 동안 하면 사람이 조금 지치잖아요. 지치고 조금 반복적인 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새로운 일에 대한 하고 싶은 마음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지인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있고 또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금융 어떤 산업이 태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가 이거를 영어로 된 어떤 문서를 읽어보고 자기한테 좀 알려달라고 해서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문서가 뭐였습니까? 그게 이제 디파이에 대한 어떤 이론이 나오는 하나의 문서였습니다. 아주 황금 문서를 그때 받았군요. 그렇죠. 그때가 이제 2021년도 초반, 2020년도 말일 정도로 기억하는데 굉장히 일렀네요. 엄청 일렀죠. 그래서 딱 읽어도 굉장히 이제 내 안에 내용은 복잡하지 않은데 이 컨셉 자체가 굉장히 새로웠어요. 중앙화 금융이 아니라 탈중앙금융이다. 여기부터 조금 생소했고 그런데 이런 탈중앙화를 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간섭 못하는 하나의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계약으로 다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읽었더니 굉장히 센세이션을 했고 혁신적이라는 느낌을 갖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라고 한 다음에 한 3개월 정도 공부하다가 어떻게 보면 과감히 이제 퇴사를 결정하게 됐죠. 그때 퇴사한다고 했을 때 가족들이 안 뜯어말리던가요? 어우 저는 뭐 방송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도 결혼을 했고 아기가 두 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요. 까난 아기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한 명 있었는데 와이프가 난리 났었죠. 난리 났지. 그때 장난하냐? 사유예요. 땡땡 사유가 된다고. 진짜 진짜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래서 근데 그 당시에 증권사에 있을 때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조선생께서 대체금융을 담당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 대체금융과 크립토는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큰 맥락에서는 같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대체 투자라고 하는 게 기존의 전통 어떤 상품들, 주식이나 채권 이외의 모든 상품들을 대체 투자 자산이라 칭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디지털 자산 자체는 저희 어떤 금융 시장에서 아직은 금융 상품이 아니잖아요. 금융 자산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속하지 못하지만 이제 만약에 금융 자산으로서 디지털 자산이 인정받기 시작하면 대체 투자 어떤 섹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조 대표께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디파이 농부 조선생으로 트위터에서 상당히 유명하시고 많은 인사이트를 주고 계신데 조선생과 이제 증권사 출신의 블록체인 회사 대표는 입장이 시장을 볼 때 상당한 시각차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정확하십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디파이 농부 조선생은 개인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트렌드나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제 블로그나 텔레그램, 유튜브 이런 곳에 올리는 어떤 하나의 부캐인 거고 또 본캐는 결국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하나의 그냥 대표인데 둘의 차이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주제를 갖고 딱 보는 시각이 완전 달라요. 주제 때문에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졌거든요. 규제? 네. 왜냐하면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자금을 유치해야 되고 유치한 자금으로 기술 개발을 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규제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마르고 유동성이 돌지 않으니까 견디기가 쉽지 않죠. 그런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가슴 아프고 빨리 이 어려운 시간이 좀 끝났으면 좋겠다. 규제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이 진통이 좀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 있고 더워라도 좀 해라. 그런데 이제 디파이 농부 조선생으로 바라봤을 때는 규제가 어떻게 보면 조금 저의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예전에는 디지털 자산을 이용한 사기들이 엄청 만연했잖아요. 그런데 만연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제거해가는 과정이고 신뢰를 하나 회복하고 있는 하나의 수단 자체가 규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빨리 없어져야지 시장도 좀 커지고 활성화되고 이런 게 좀 있죠. 그래서 사실 규제만 봐도 서로 다른 시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규제 자체는 결국 시장을 크기를 키운다라고 하는 쪽입니다. 아무래도 예전에도 금융회사들에서 금융위기가 왔을 때 규제가 어떻게 보면 다시 보완이 되고 수정이 돼서 더 큰 모멘텀을 만나기도 했거든요. 그런 거를 좀 과거 사례를 봤을 때도 규제가 정비됐을 때 시장이 모멘텀을 한 번 큰 모멘텀을 만나듯이 이 블록체인 시장도 규제가 어느 정도 자리 잡기 시작하면 더 커질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좋은 거죠. 기존의 금융이라든지 서비스 시장도 원래는 이게 될까라는 거를 규제 샌드박스 이런 걸 만들어서 해봤더니 오히려 기존 시장을 능가할 정도로 성장한 사례들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근은 아니지만 전에 금융위기가 왔을 때 글로벌 경제위기가 왔었잖아요. 그때 합성 자산들을 파생 상품 만들어서 신용평가사들도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직업 윤리를 위반하는 행위를 해서 개인들 투자자들한테 피해를 입히고 그 이후에 바젤스리라는 게 도입이 돼서 어떻게 보면 은행은 어떻게 해야 된다. 금융기관은 자본을 다룰 때 어디까지 레버리지를 할 수 있고 자기 자본은 어디까지 충당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규제들이 그때서야 만들어졌거든요. 그런 거를 만들고 나서 더 자본시장은 활성화됐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규제 안에서 어떻게 보면 시장을 키울 수 있는 노력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좋은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참 사실 우리나라는 디파이가 필요 없다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사람? 네. 왜냐하면 저는 예전부터 디파이라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문서를 처음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후진국들이 꼭 필요한 후진국과 개발도상국들이 꼭 필요한 것이 디파이다라고 저는 정의를 내렸어요. 어떤 면에서요? 어떤 면이었냐면 우리나라만 쳐도 사실 금융강국이라고 할 수 있고 굉장히 튼튼한 인프라들을 갖고 있잖아요. 저희가 카카오페이를 아무데서나 이용해서 누구한테나 전송할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들 이용해서 투자도 할 수 있고 사실 되게 편한 인프라로 금융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사실 디파이가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 이유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생각을 해보면 후진국인 캄보디아나 아니면 경제체제가 굉장히 불안한 터키 같은 경우 자기네들 자국 화폐인 라리아가 맨날 폭락하잖아요. 30, 40%씩 폭락하고 요즘 인플레이션 레이시가 30%가 넘어가고 어떻게 보면 자국 통화가 경제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국가에서는 오히려 국가가 맞는 화폐를 신뢰하는 것보다 차라리 디지털 자산을 신뢰하는 것이 더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한테는 그분들한테는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환경을 가진 나라에서 정부 기반으로 한 은행 금융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탈중앙화된 어떤 블록체인 위에서 금융활동을 할 수 있으면 더 신뢰도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후진국 금융으로서는 디파이가 적절하고 선진국들은 디파이가 필요 없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필리핀 같은 나라만 해도 사실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금융 시스템적으로 계좌를 갖고 온 사람이 전 국민의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 송금 같은 거 할 때 뭐 쓸 때 계좌가 없는데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쓸 수가 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약간 한마디 하겠죠. 그런 디파이가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쓰면 좋겠다라고 해놓고 본인은 디파이 농부를 했어요. 이건 뭐냐. 그래서 디파이 정말 결국에 한국에서 하셨는데 돈을 벌었는지 그것부터 물어보고 시작할게요. 이게 참 돈을 돈만 어떻게 보면 돈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면 많이 벌었었죠. 굉장히 많이 벌었었어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이죠. 왜냐하면 2020년도 말부터 디파이라는 게 처음 생겨서 미국에서 이제 금융 자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2021년도 6월까지 이 기조가 이어졌었는데 난리였죠. 그때 시장 주문만 거의 100조가 넘어갔었거든요. 엄청나군요. 그런데 그 100조라는 게 1년도 안 된 그 짧은 시간에 만들어진 하나의 시장 크기였어요. 그러다 보니 돈을 안 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오늘 산 토큰이 가장 싼 토큰이 되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자꾸 일어나면 올라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디파이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이제 2021년 6월부터 이제 그 이후까지 계속적으로 큰 하락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시장이 붕괴가 됐죠. 그러면서 사실 벌었던 어떤 숫자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많이 줄어들고 어떤 투자했던 거는 실패도 했고요. 그럼 그게 어떤 방식인지 과거형이기 때문에 살짝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예전에 디파이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했던 건 뭐냐면 유동성 공급이라고 하는 행위를 많이 했었어요. 유동성 공급이 뭐냐라고 하면 대부분 은행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비유는 우리 사람들이 여행을 가려고 인천공항에 가요. 그러면 다른 나라의 어떤 화폐를 사기, 교환하기 위해서 환전소에 가지 않습니까? 환전소 가면 제가 원화만 주면 달러로도 바꿀 수 있고 엔화도 바꿀 수 있고 가고자 하는 나라의 화폐를 다 바꿀 수 있어요. 원하는 대로. 그렇죠. 대신에 이제 굉장히 많은 수수료를 주고 교환을 해주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내가 고객이 왔을 때 어떤 화폐든지 꺼내주는 그 행위는 은행이 하기 때문에 결국 은행이 그 많은 수수료를 다 수익으로 수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디파이에서는 그 은행이 구비해야 되는 여러 가지의 어떤 화폐들을 일반 사람들이 유동성 공급이라는 행위로 할 수 있습니다. 종류별로 갖고 있는 거를 은행 같은 게 아니고 회사가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참여해서 난 이거 갖고 있다. 라고 해주는 게 그거라고요. 그렇죠. 금고에다가 오픈형 금고에다가 누구는 비트코인 넣고, 누구는 이더리움 넣고, 누구는 솔라나 넣고 등등등 수백 개, 수천 개 되는 어떤 토큰과 코인들을 금고에다 넣어놓고 만약에 환전소를 이용하는 고객이 만약에 거래를 일으켰다. 내가 만약에 에나를 넣어놨었는데 에나와 원화를 교환해 갔다. 라고 하면 거기서 발생된 수수료를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유동성을 공급한, 즉 화폐 토큰을 넣어준 사람한테 줬었어요. 유동성 공급자한테 수수료를 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수수료가 생각보다 트랜잭션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쏠쏠했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그때는 그때 당시 단리라고 해서 복리 단리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1년 기준으로 주는 어떤 수익률이 100%가 넘어가는 게 많았으니까요. 진짜요? 그럼 넣어놓으면 사실 넣어놓는 것 자체가 이득인 거네요? 그렇죠. 대박이다. 그래서 사실 폭발적으로 시장 자체가 커질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붕괴가 됐잖아요. 붕괴하고 나서 다시 그 위기를 복귀해 보니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하기 어려운 방법이에요? 하기 어렵다기보다는 지속가능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1년 내에 시간에는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주고 그리고 수익을 주면서까지 서로 교환하면서 이게 되는데 시장이 그게 장기화되기에는 그 시장이 너무 불안정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비트코인이나 여러 가지 투자를 해보시면 아실 텐데 하루에도 이 등락폭 자체가 너무 커요. 맞아요. 그런 어떤 상태에서 꾸준한 1년의 어떤 이자를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의미 없는 숫자인 거고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두 번째로는 거래 수수료가 거래가 많이 돼야지 수수료가 많이 발생되는 건데 시장이 침체되다 보니까 아무도 거래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거래 수수료가 없으니 어떻게 보면 플랫폼이 고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수익도 낮아지고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다른 투자 상품하고 비교해봤을 때 매력적이지 못한 게 돼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막말로 우리 그냥 한국에 있는 은행만 가도 요즘 예금금리 4%도 주는 것도 많은데 특판은 6%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 수많은 리스크를 안고 굳이 한 5%, 10% 이 이자를 감내해야 되나? 라고 했을 때 소비자 보호도 안 되고. 그렇죠. 보호도 안 되고. 언제 해킹당할지도 모르고. 사실 리스크 대비 리턴이 안 맞기 때문에 결국에는 들어왔던 유동성들이 지금 다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시장이 지금 침몰한 상태인데 사실 결정적인 순간을 맞이했기 때문에 침몰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크리프토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매도와 매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냥 단순히 매매로 돈을 버는 시장이었는데 디파이가 새로운 불을 창조한 거였잖아요. 이게 굉장히 차세대 금융. 이렇게 봤는데 왜 날아갔어요? 왜 날아갔냐면 결국에는 탐욕 때문에 망가진 시장이죠. 그게 문제가니까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코인과 토큰의 종류가 많지도 않았고 서로 다른 토큰을 교환하는 매개체들이 대부분 중앙화 거래소에서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탈중앙화 어떻게 보면 금융이 생기고 난 후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 말은 누구나 또 발행할 수 있고 교환할 수 있는 편리함에 줬더니 사람들이 그거를 활용해서 굉장히 많은 사기성이 짙은 코인을 막 발행하기 시작했고요. 너도 나도 다른 사람들의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조금씩 더 이자를 주겠다라는 달콤한 말로 고객을 유치하기 시작했었어요. 처음에는 거래소수료만 줄게 라고 시작을 했다가 얘가 거래소수료만 주는데 이 사람들의 사용자를 뺏어오려고 거래소수료 플러스 뭘 하나 더 줄게 그랬더니 이제 다른 사람은 얘네가 주는 것보다 더 줄게 이게 결국에는 계속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가 그리고 투자자들의 탐욕과 플랫폼을 만든 사람의 탐욕이 만나서 시장은 와르르 무너지게 됐죠. 왜냐하면 거래소수료만 진짜잖아요. 나머지 부가적인 수익은 다 가짜였거든요. 허상이죠. 허상이죠. 자기들이 만든 거니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서비스를 준 대가로 받는 수익이 아니라 그냥 자신들이 찍어낸 토큰으로 그 가치를 매겨서 주는 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우르르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이제 2023년 중반기 갑자기 또 디파이라는 단어가 저희 블록미디어 기사창에 다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LSDefi인데 이거 요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대체 좀 돈이 되냐 솔직히 말해서. 이게 뭡니까? 어떤 게 차이가 좀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아까 디파이라는 것이 무너졌던 게 결국에는 진짜 수익과 가짜 수익이 있었다. 근데 가짜 수익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다. 시장이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 그 진짜 수익이 그러면 디파에서 좀 만들어지냐 이걸 좀 봐야 돼요. 근데 LSD는 쉽게 얘기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있고 그 네트워크에서 어떤 거래를 검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래를 검증하는 대가로 그 사람들은 이더리움을 또 수치를 해요. 왜냐면 서비스를 제공했으니까 그에 따른 대가인 수익을 또 받아야 되잖아요. 여기까지는 익숙한 컨셉이에요. 그런 어떤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POW라고 하는 작업 증명에서 POS라고 하는 지분 증명으로 어떻게 보면 검증하는 기술의 변화가 생겼어요. 채굴에서 일정량 갖고 있어야 검증에 참여할 수 있는. 네. 32개의 이더리움을 예치해야지만 밸리데이터 즉 이더리움에서 올라오는 트랜지션을 검증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고 수익을 벌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한 업체가 32개의 이더리움을 갖고 밸리데이션하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6천만 원이 넘으니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검증자로 활동하려면 기본적으로 자본이 6천만 원 이상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생각했던 컨셉은 뭐냐면 아니 조각투자 플랫폼을 만들어서 32개씩 뭉치를 만들어가지고 검증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무상 대출해주면 수익 배분을 전제로 한 대출을 해주면 그러면 서로 윈니는 아닌가? 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조각투자처럼 32개를 만들기 위해서 뭐 나 0.5개 여기는 몇 개? 1개 1개 1.5개 1.2, 3개 이렇게 하고 32개를 드래곤볼을 모으면 이거를 검증자로 단체로 참여를 하면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분배를 해주는 프로토콜이다. 그렇죠. 결국에는 이더리움 조각투자 플랫폼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게 LSD인 거예요? 그게 이제 LSD예요. 그렇군요. 간단하네. 간단해요. 결국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검증 행위를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어떤 자본요건 그것을 혼자 채우기는 너무 어려우니 여러 명이 이제 자금을 조달해서 채워주고 또 밸리데이션 사업을 하는 사람은 한 개 노드만 운영해서는 수익이 나는 게 한정적이잖아요. 이거를 사실 수백 개, 수천 개를 돌리면 결과적으로 자기 수익이 극대화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리테일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서 밸리데이션 해서 수익을 벌고 그 수익의 일부를 투자자들한테 돌려주는 하나의 행위 그 사업에 어떤 투자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수익을 분배하는 구조까지 가는 건지 예를 들어서 32명이 한 개의 이더리움을 예치를 하면요. 그러면 한 개의 노드에서 발생하는 이자 이자라고 표현하는 그 이자가 한 5% 정도 됩니다. 지금은 조금 낮아졌지만 어쨌든 간에 한 5% 정도가 돼요. 시장 평균적으로. 그러면 그 5%를 그 사람들한테 대부분 주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결국에는 운영했던 운영 수수료만 제외하고 그런데 이 컨셉이 펀드랑 똑같습니다. 그러네요. 사람들 모아서 포트폴리오 구성해갖고 이거 할 사람 손 들어와 이렇게 갖고 돈 받아서 돌려서 나오면 우리 수수료 먹고 그렇죠. 여기서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 자기 퇴직연금을 어떤 배터리 펀드 혹은 전기차 펀드 요즘은 펀드 이름도 되게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길어요. 그리고. 하나의 섹터를 잡아서 컨셉을 잡아서 그 산업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리테일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서 펀드를 모아서 그거를 기업들한테 투자를 하고 기업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대분하잖아요. 운영 보수를 제외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종의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유동성을 공급해서 거기서 수수료를 얻고 수익을 다시 돌려서 받는 이런 컨셉의 디파이는 아닌 것 같고 이름만 비슷한데 다른 거네요. 그렇죠. 결국에는 이 행위 자체에 그런데 이더리움 기반으로 일어나고 있고 결국에는 이자를 주고받는 어떤 매개체가 결국 이더리움 코인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디파이 속에 속하는 하나의 섹터로 커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기존의 디파이와 좀 형태를 달리하고 사실상 다르고 다르죠. 그리고 오히려 레어시의 파생 상품이나 펀드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그런데 아까 수익률을 잠깐 들어보니까 4에서 5%인데 맞아요. 그럼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 가서 적금 예금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나요? 또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별 차이가 없어요. 경쟁력이 없어 보기도 한데 이게 너무 정확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경쟁력이 없는 게 맞고요. 그래서 자꾸 제가 얘기하는 거는 경기가 좋아야지 다시 디파이가 살았다. 상대적인 거잖아요. 지금은 경제가 불안하다 보니까 어떻게 현금이 굉장히 귀한 시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도 되게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년 전만 해도 생각해보면 금리가 굉장히 쌌거든요. 1, 2% 했고 사실 적금을 들어도 2, 3%밖에 못 받는 되게 어려운 시장에서 이렇게 변한 거잖아요. 하나, 하나였죠. 그렇죠. 그런데 경기가 다시 좋아지면 어떻게 보면 이더리움에 생긴 LSD라는 하나의 상품들이 매력적으로 될 시기도 오죠. 그렇군요. 이게 좀 기다려봐야 되고 오히려 이제 시작되는 단계의 형태의 금융 서비스다 보니까 조금 어떤 측면에서 수익률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나오겠죠. 맞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검증하는 행위를 이더리움 검증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검증자들을 댔고 다른 서비스들을 검증하는 하나의 매개체로 쓰면 그리고 거기서 수익이 발생된 것들을 밸리데이터들한테 제공하면 지금보다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한 가지 예를 그냥 쉬운 예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한국과 일본이 축구 경기를 했습니다.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래서 한국이 5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록체인에서 한국이 이기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주는 어떤 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행사를 주최한 사람은 한국과 일본 축구 경기 결과를 블록체인 위로 갖고 와야지만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걸었던 상품을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거든요. 기계적으로. 그러면 그때 한국과 일본의 경기가 5대0으로 한국이 이겼다고 하는 그 사실을 블록체인으로 갖고 오기 위해서는 수많은 검증자들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한 사람이 이게 맞다라고 인정해서 블록체인에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해줘야지만 블록체인에 정보가 올라갈 수 있는 건데 데이터가 그것에 대한 검증을 지금은 일반 회사들이 하고 있어요.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가 단독적으로 그냥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도리움이라고 하는 굉장히 타일 중앙화된 체인에 있는 검증자들을 활용해서 만약에 데이터를 검증을 한 번 하는 절차를 갖는다면 이거보다 신뢰가 높은 게 어딨냐라고 컨셉이 바뀌었고 그러면 그 검증해준 대가로 수수료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한일전을 하면 블록체인에 올릴 때 KFA와 JFA가 둘이서 알아서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시청자들이 이게 블록체인에 올라가도 되는 경기다라고 인정하면 시장이 넓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의 신뢰성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뭔가 이도리움의 예치 상품을 활용해서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를 하려는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얘기는 좋긴 한데 제가 걱정했던 것처럼 수수료라든지 경쟁력이 기존의 금융하고 미약하다 보니까 이대로 사라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도 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조선생께서 LSD파이 관련된 회사 팬들, 팬들이라는 곳에 뭘 하고 있다. 자본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회사들이 요새 경쟁력이 있는 회사로 크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말씀 주신 팬들이라는 회사는 파생 상품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런데 사실 팬들이 처음 나온 것은 2021년도에 나왔었고 굉장히 큰 모멘텀을 한번 가졌다가 망한 회사였습니다. 사라졌었군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컨셉이 뭐였냐면 지금처럼 이더리움을 예치를 하고 예치한 예금 증서를 갖고 오면 그 예금 증서를 이자를 받는 권리와 그 다음에 투자 원금을 받는 권리를 나눠가지고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결국 채권화를 시키는 하나의 프로젝트였어요. 그거는 약간 레거시 스타일로 한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레거시에서도 국채가 10년짜리 물이 발행이 되면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따로 거래도 가능하고요. 그걸 상품화해서. 투자 원금을 거래하는 시장이 또 따로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어떤 파생 상품을 똑같은 컨셉에서 차용해서 갖고 왔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거를 채권화할 수 있는 자산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더리움도 그때 당시에는 작업 증명이었고 사실 지금의 LSD 시장이 열린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개발한 컨셉과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토큰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 LSD 시장이 생기고 나서 찰떡인 거죠. 서로. 뭔가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예치를 하고 예치한 것으로부터 5%의 수익을 수치하는 지금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데 또 어떤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예치하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보면 유동성이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자에 대한 권리를 빨리 사람들한테 디스카운트해서 매도를 하고 자기는 조금 현금을 확보하고 싶다. 이런 어떤 니즈들이 많이 생기는 시장이 되다 보니까 팬들이라는 회사가 굉장히 모멘텀을 맞이했죠.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기존의 디파이 시장에서는 접목하기가 힘들었던 컨셉의 서비스 상품이었는데 이게 LSD 파이 시대로 오다 보니까 보니까 찰떡이네. 찰떡이죠. 지금 흥앤몰이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뭐 지켜보긴 해야 된다는 제 입장이긴 합니다. 갑자기 사장들 가능성은 없어요. 이게 컨셉적으로 기술적으로 지금 시대에 딱 맞는 거라 뭔가 채권화시키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컨셉이거든요. 지금 블록체인 내에서는 토큰에 대한 미래의 어떤 수익을 지금 현재 시점으로 디스카운트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팔 수 있다라고 하는 컨셉 자체가 일반 기존 금융에서는 많이 일어나는 거지만 많이 본 건데 블록체인에서는 이게 처음 시도되는 거니까 사람들이 흥미를 많이 느껴서 거래를 많이 하는 거지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큰 모멘텀을 만들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의 트렌드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지켜봐야 되고 결과적으로 시장이 좋아지고 많은 거래 참여자들이 모였을 때는 빛을 받을 수 있겠죠. 이 기술로. 그런데 지금은 사실 신규 유저들이 들어오는 시장은 아니거든요. 기존에 어떻게 보면 고인물들만 거래를 하는 시장이 있다면 컨셉이 어려우니까. 그쵸.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팬들이라는 거는 충분히 기술력은 있다. 그래서 하고 기대가 되지만 아직 시장 자체에 신규 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더 커질지는 사실 미주수다라는 게 더 맞는 얘기 같아요. 또 여기서 규제 영역이 받쳐줘야 허용을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틀을 잡아주든지 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기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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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